가수 장민호의 팬클럽 민호특공대가 최근 그의 생일을 맞아 2337만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팬들과 장민호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호특공대의 이번 기부는 팬문화의 새로운 진화를 상징하며 장민호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을 실천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1. 팬클럽의 기부 그 이상의 의미 장민호의 팬클럽 민호특공대는 이번 기부를 통해 팬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단순히 가수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 장민호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2337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한 것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기부는 장민호와 팬들 간의 특별한 유대감과 팬클럽이 가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민호특공대는 단순히 장민호의 음악과 공연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그의 인생 철학과 사회적 가치까지 실천하고자 하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장민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진정성을 팬활동에 고스란히 반영하며 이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팬들은 장민호의 철학과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이번 기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2. 장민호의 철학과 민호특공대의 가치의 실현 민호특공대의 기부는 장민호의 음악과 공연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철학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장민호는 무대 위에서의 열정과 진정성으로 많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에 대한 팬들의 헌신은 단순히 그의 인기에 그치지 않고 장민호의 인생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 이번 기부는 팬들이 장민호의 철학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호특공대는 장민호의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민호가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팬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천은 장민호의 가치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팬들은 장민호의 가치와 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3. 기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이번 기부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기부 물품으로 선택된 장어추어탕이다. 장어추어탕은 장민호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메뉴로 단순한 음식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 팬들은 장민호의 방송 성과를 기념하며 그의 성취를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 장어추어탕은 단순한 보양식이 아니라 장민호가 방송에서 보여준 노력과 헌신 그리고 성실함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팬들은 장어추어탕을 기부 물품으로 선택함으로써 장민호의 성취를 기념하고 이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기부는 팬들이 장민호의 성공을 단순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4. 장어추어탕의 상징성과 팬들의 의도 장어추어탕은 장민호가 방송에서 이룬 성과를 기념하면서도 그 성과를 기부라는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장어추어탕은 장민호가 방송에서 보여준 끈기와 노력 그리고 타인을 위한 배려심을 상징한다. 팬들은 이러한 장민호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본받아 기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기부에 사용된 장어추어탕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장민호의 인생 철학과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팬들은 장어추어탕을 통해 장민호의 성취를 기념하며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 이러한 선택은 팬들이 단순히 가수의 팬으로 남기보다는 그의 성공을 함께 기념하고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5. 팬클럽과 사회적 책임 민호 특공대의 이번 기부는 팬클럽이 단순히 가수를 응원하는 역할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팬들은 장민호의 철학을 실천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팬클럽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며 장민호의 가치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민호 특공대는 장민호의 가치와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팬들은 장민호가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이러한 실천은 팬클럽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민호 특공대가 단순한 팬문화의 틀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기업의 참여와 협력 이번 기부에는 GS25라는 기업이 동참하며 팬클럽과 기업이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로 남게 되었다. GS25는 할인된 가격으로 장어 추어탕을 제공하며 팬들의 기부를 지원했다. 이는 기업이 팬클럽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의 GS25의 참여는 팬클럽과 기업이 협력해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GS25는 단순한 기업활동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번 기부는 기업과 팬클럽이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7. 팬클럽의 기부 역사와 앞으로의 전망 민호 특공대는 이번 기부를 통해 그들의 기부 역사를 다시 한 번 갱신했다. 지금까지 총 1억 1천만 원을 기부한 기록을 세운 민호 특공대는 단순한 팬클럽의 이벤트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로 발전해왔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기부는 그들이 나눔의 대상을 세심하게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민호 특공대는 앞으로도 장민호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팬클럽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장민호의 생일을 기념한 이번 기부는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며 팬들과 가수, 기업이 협력해 더 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민호 특공대의 기부 활동은 단순한 팬클럽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며 팬클럽과 가수,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8. 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다 민호 특공대의 이번 기부는 팬문화가 단순한 연예활동의 연장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9. 장민호와 그의 팬클럽은 그저 가수의 인기를 위한 팬들이 아니라 가수와 함께 세상을 바꾸려는 진정한 동반자들이다. 팬과 가수, 그리고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팬문화는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지니며 이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변화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민호 특공대의 끝없는 도전과 나눔은 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민호와 민호 장